니가 어떡해 어머니하고 나한테 등을 돌려. 아아... 아버지. 백령? 니가 감히 그런 짓을 해?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감히 니가? 아버지,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이게... 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.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속. 어떻게! 어떻게! 소송 시작할 거다. 마시 집안의 장자는 도진이고 우린 남남이다. 죄송합니다. 한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. 누가 니 아버지야. 니 애비는 김철용이지.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야. 조용히는 양은 안에서. 삐정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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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